자 지금 보시면 승부 차이가 있어요 네 무슨 발이세요? 저 오른발이요 오른발 와우 어떻게 순서 먼저 정하시죠 야이보? 이긴 사람, 준비사람 이긴 사람이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먼저 수많은 관중들이 방문하는 동네 펀드 히어로즈 스타디움에서 인사드립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골키퍼가 골대 앞에 서있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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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너무 긴장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무료하세요 오늘 찾으세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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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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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 굴엌 아주 찜착하게 잘 watch'. 네 점이 철갱거 양심의 힘이 엇갈리며 키타abilAR 자 이제 키커 선택해야 합니다 dopo co 이게 뭐야 아 가지고 b 66 자, 이제 키커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봐주는 거예요. 볼키퍼가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몸을 찢으세요. 슛! 강력한 홀 들어갔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빠른 슛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으아핳핳핳. 볼키퍼가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튜돌이를 아니었어? 네. 아, 진짜로? 제가 이겼어요. 아, 튜돌이를 아니야? 아, 튜돌이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요? 바로. 바로. 장착할게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노래 틀어내기까지. 어떻게 하냐. 갈게요. 네. 오케이. 나이크. 너바이트. 네. 네. 부부. 태풍! 여러분 이게 블랙허트예요 제가 온 세상에 민망함 내가 다 가지고 간다 지금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동생 겨드랑이 간지럽혀도 먹는 음식 맛있습니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